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또 그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모시고 이 시간은 어찌 이런 일이니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고 있는 본문은 지난주에도 만났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난주에는 마태봉 7절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눴다면 오늘은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부딪히는 말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런데 여기서는 또 다른 주장인 듯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아예 읽기를 성경을 향하여 다가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릇된 스승을 만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하기보다는 교회의 이미 말씀에 대한 갈증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인가 기존 교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갈등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서 그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그들은 그들에게 유혹되어서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가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를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주여라고 신할 때에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또 우리는 이런 찬송을 듣거나 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죠? 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이것이 구원의 기초적인 상식이라면 그런데 오늘 만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이 구원의 상식에 전혀 위배되어지는 뜻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21절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이렇게 믿습니다. 시작! 나 들어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이시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구원의 상식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배경 속에서 구원의 확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여기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말씀하느냐 그것도 구원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칭되는 말씀이죠. 부딪히는 말씀이죠. 도대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이 주여라는 말씀은 당시에 이 납비여, 그러니까 성생이여 라는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 이후에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휘리오스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주여 주여라는 것은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부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일하기보다는 단순히 지식적인 스승 나보다 더 나은 그러한 고차원적인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뜻의 납비여 라는 뜻으로 다가온다라고 예속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여기 이 주여 주여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자기 자신과 자기들만의 과시적입니다. 주 되시는 그 대상자와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한다. 그래서 반복하려는 나는 당신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라고 마침 정말 그 주라고 대상 되시는 대상자를 향한 그건 자기들만의 과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즉 그래서 여기서 주여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내건 말하는 이것은 그들의 삶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몸에 배어있는 어떤 뜻이 담겨있기보다는 기능 습관에 따라서 불러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관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당뇨하게 그들의 다가옴을 긋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1절 중반절을 주목하고 가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네. 제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지상 최대의 명령을 내리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존재들의 목적은 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성경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찬송이라는 것은 영광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청정하고 백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이것이 예배하는 일이고 이것이 찬송하는 일입니다. 아멘. 바로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의 성경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라님 되도록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배다. 예배는 어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수에서 주의 종과 함께하는 이런 정한 예배가 있는가 하면 이 예배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의 예배로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날 모시에 주의 기디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나는 예배 행위를 다 마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날 모시에 모 장수에서 예배 드려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난 정한 예배 다 드렸어 라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본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일터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봄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꼭 만민이 기도하는 이 장소에 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라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봄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간구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 아멘 이것이 주야 대산로님의 전수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뭐예요? 봄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또 뭐예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쁘하기를 원하시니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에 보여지는 조건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다가올 때에 그 기쁨의 주권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가치 기준에 근거한 기쁨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정말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딸이요 아들이요 손자들이 자살을 하기도 할까? 세상에 가치 기준에 근거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뭐 물성설적인 이야기 그 기쁨은 내 거할 장수가 오늘날 뭐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특히 젊은이들의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떡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강남에 수십억이 되는 아파트를 내가 구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보면 집을 샀을 때의 기쁨은 채 한 갈로 못 간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의 근거에서 얻는 모든 기쁨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아멘 내가 그분의 자녀 되어짐을 기뻐하는 것 거기에는 용색이 있고 거기에는 보살핌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일기 있고 만민 가운데 내가 지명하여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이 엄청난 신의 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분명할지 우리는 그 뜻에 근거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밀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감사가 무너지고 기쁨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사는 기뻐 쉬지 말고 기뻐 엄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수고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 기뻐 정려진답니다 그리고 22절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 하연나이가 하리니 하연나이가 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장은 정말 대단한 현장입니다 아니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사람이 또 여기서 그들은 어떤 능력을 행합니까 귀신을 쫓습니다 귀신이 아무나 이렇게 쫓긴 물 받을까요 아무에게나 그리고 또 그들은 많은 권능을 행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다양한 기적 다양한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병동 꽂히기도 하고 바로 그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구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의 선지자 여기서의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서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들의 포커스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자신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이 권능을 행하지 않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들의 권능이 있어서 그들의 지혜로와서 그들의 능력자리에서 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에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원자의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질하는 것을 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종룡스럽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할까요? 문제가 담겨져요 이는 여러분 야구부 사도가 야구부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은 한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귀신들이 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귀신들 귀신들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과 그것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인정하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식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과 단순히 지식을 인원으로 습득하고 아는 것에 끝난 것 여기서 안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야다라고 하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암 단순히 이론의 암과 구별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4경전 14장 8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사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보금을 전하는데 보금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만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너의 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서 명였더니 그가 걷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놀렁합니다 아하 바울과 바나바는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제사장을 모시고 와서 이 사울과 바나바를 향하여서 신격 대우를 하며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어찌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아멘 이때 위대한 위대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를 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너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맞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 자신들이 초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그렇게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과거에도 많은 이들이 바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려 이로 인하여 찾아오는 이음들을 자신들이 받아 누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부터 24절로 24절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은 자신의 어떤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 이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들어오는 수익들이 소위 말해서 짝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울과 제자들이 그 지역에 와서 보금을 전하는 현장에 귀신이 떠나고 병든자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네요 이때 마술사 시몬이 이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과 같이 당신들처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능력을 살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초점은 여기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의 보금을 하나님의 뜻에 근무하여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부를 부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사려들 때에 그는 쫓김을 당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복문 속에 등장되어 주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맘 건넘 행하실 이러한 존재들의 삶의 목적 그들은 주님을 주라고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지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들이 영광을 받고 자신들이 이 사건 이런 행위들을 통하여서 배를 채우려는 다른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발걸음이 였기에 찾아오는 꿈의 였기에 주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는 이라 아멘 사랑 선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나와의 적용 부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이웃 가운데 이웃을 전하기 위한 바른 신앙의 삶 아니면 오늘 복문 속에 등장되어 지는 예수님이 지니 나는 도저히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세상에 다른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신앙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열리성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을 따라옵시다 따라옵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성하기 위한 그분께 영광 받은 신직한 신앙 생활을 요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생활을 뱅한 하나님을 이낙다 그리고 천사 이낙다 서둘라 이낙다 그럽니다 한 ur